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대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대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딸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가지고 너희 자로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답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선이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엉려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모르며 가로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베시카는 애국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국사람은 키불이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한 때 그 장려의 자서대로 안치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방하러가 우리 일상마저 요 다 Wahrheit